자 22번 여기는 핵심이 자신의 의견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 문장이네. 여기 주제고 핵심 문장은 얘야. 억셉팅 나온거 왜 안되지? 잠깐 자 잘못했구나. 잠깐만 자 가자. It's important. 이게 가져오지? 중요하다. 이게 진주하고 뭐라고 생각하는 것은? You think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니가 생각하는 것은? and 그리고 싸우는 것은? for가 위해 잖아잉? What you believe in. 니가 믿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건? 중요해. 얘 틀리게 될 때는 아마 대수로 되겠지? but 그러나 there comes a time 얘가 주어지? there로 시작하는 것은 항상 동사 뒤가 주어다. 자 시간이 온다. 자 어떤 시간? 가져오진 좋아요. It is wise. 더 현명한. 뭐하는 것이? to stop fighting. 싸우는 걸 멈추는 것이. 뭘 위해? for your view. 너의 의견을 위해서. 싸우는 걸 멈추는 것이. 너의 현명한 때가 온다. 이게 관계부사지. 자 여기서 수식하고. 물론 틀리게 될 때는 which를 낼 것입니다. 얘는 대수로는 바꿀 수 있어. 관계부사는. 얘는 맞는 표현이야. 이렇게 바꾸면. 위치는 절대 안 돼. 네. 그 다음에 stop은 뭐하는 것을 멈추다 할 때는. 아인지만 해야지. to가 나오면 틀리고요. 또. 자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멈추고 move on to는 이동하다지. 어디로 이동하는 것이 현명하다야. accepting 받아들이는 거로 이동하는 것이. 뭘 받아들여? what a trustworth group of people. 믿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한. 가장 좋은. 신뢰할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의 그룹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무한. 좋은 것을. 이게 것이지. 얘도 절대 누구로 바꾸면 안 되고. that으로 바꾸면 안 돼. 을 받아들이는 거로 이동하는 것이 현명할 때가 있다. 이런 뜻이야. 자 이때 move on to랑 누구랑 연결되는 거냐면 얘랑 연결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때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 ing가 와야 됩니다. 자 이것도 기억해두고. this can be extremely difficult. 이것이 대단히 difficult. 어려울 수 있다. but 하지만 it's smarter. 그것은 더 현명하고 and ultimately better. 궁적으로 더 낫다. for you. 니가 to be open minded.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고 have faith.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똑똑하다. 어떤 믿음이야. 자 여기 수직하지. 이거 동격이네. the conclusions. 자 결론이. 누구의 결론이. of a trustworth group of people. 그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결론이. of a better. 더 좋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자 뭐보다 좋다. then whatever you think. 니가 생각하는 무엇이든지 보다. 이게 무엇이든지지. 그치? 니가 생각하는 무엇이든지 보다. 더 낫다라는 신념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때 신념을 출신하는 게 되시잖아. 이거 틀리게 낼 때는 위치를 넣는구나. 바꿀 수 없어요. 동격은 뭐 우리 학원 애들은 다 알겠지. 뒤에는 문장이 완전해.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절대 위치를 쓸 수 없습니다. 자 if you can't understand. 만약 너가 이해할 수 없다면. their view. 그들의 관점을. you are probably to blind. 너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 to their way of thinking. 그들의 생각의 방식을.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if you continue to doing. continue ing나 continue to는 둘 다 되는 거야. 니가 계속해서 뭐 한다면. what you think is best. 니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한다면. 얘도 것이지. 틀릴 때는 물론 대수로 내는 거야. 이걸 한다면. 언제. when all the evidence and trusty people. 모든 증거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are against you. 너에게 반대할 때. 반대할 때. 반대할 때. 이렇게 한다면. you are being dangerously confident. 너는 위험하게도 확신하는 것이다. the truth is that. 사실은 뭐라는 것이다. 자. 이게 뭐 뭐 이지만이야. 대부분의.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can become incredibly open minded. 믿을 수 없이 열린 마음을.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some can't. 일부는 할 수 없다. 라는 것이다. 언제조차. they have repeatedly encountered. 그들이 반복적으로 만난 후에 조차. 뭘 만나. 많은 고통을. lots of pain을. 어디로부터. from batting that. from batting that. bat가 확신하다. 데디아를 확신하는 거로부터. 많은 고통을 뭐야. 만난 후에 조차. 자. 근데 뭘 확신하는데. they were right. 자기들이 맞다. 라는. when they were not. 그들이 맞지 않을 때. 자기들이 맞다. 라는 걸. 확신하는 거로부터 오는. 많은 고통을. 반복적으로. 만난 후에 조차도. 안 바꾼다는 거야. 오픈마인드가 안된다는 거지. 자. 여기 색신문장은. 요겁니다. to accepting what a trustless group what people think is best in.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